네 거기 서셔서요 일단 수연씨 거기서 왼쪽부터 봐주세요 앞에서 먼저 찍고 뒤로도 갈게요 한발만 뒤쪽으로 봐주시겠어요? 좋아요 자 수연씨 제 목소리 적응됐나요? 네 자 그럼 이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여러분 왕자가 돌아왔습니다 자 김수연씨 실례가 안된다면 왕자 보조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거죠 내가 왕자다 자 이제 뒤쪽으로 가볼까요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트도 좀 해볼까요 하트 아 준비했네요 아 멋집니다 자 김수연씨 장치에 다시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필주그룹의 재벌 3세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필주그룹의 재벌 3세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